퀵 퀵 퀵 나 이런거 잘하면서 오우 든든해 든든해 뭐야 어이구 본체 꺼낸거야? 아니 호그 하는 법은 아는데 이기는 법을 모르겠어 애들이 그냥 픽픽 쓰러져 나가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응 나도 그렇게 4연패 했어 지금 형 선그래프 해도 돼 방방 알아서 줄게 드디어 제대로 된 자리야를 만난다 나 이 밤판 아무것도 뭐 그래받을 수 있겠어 ips 오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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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시 끌어야 돼 이거 candidates 오우 그렇지 야야 자방 없다 자리야 자방 없다 너무 세게 피 나이스 와 나이스 대가리 내밀어 정말 쉬워 너무 쉬워 조금 쉬워 너무 쉬워 예전의 수족 정신에 2차 이기만 할 수 있는 정신에 3차 정신에 3차 정신에 3차 정신에 3차 정신에 3차 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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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놨어 다 해놨어 이걸 봅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될거 같은데 몰라 됐다 아이고 잘하다 아 리장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맵 뭐야 어어어 뭐지 다리아 성님 잘하는거 골라봐요 이런 상황 굉장히 오랜만이네 골라봐 골라봐 점수를 날릴순 없지 날려도 같이 날려야지 맞아 이길 생각부터 해야지 다치한다고 하면 어떡해 주방 알아서 잘 줄테니까 잘 끌어봐 다이아 친구 믿고 있겠다고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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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그거 뭐야 저기 베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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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시 베란다 액시 있다고? 아 케어종 아 케어종 케어종 아 포고양 점수 밀자 아이 나 벌렸다 자탄 있어요 자탄 있어요 아 아 비트도 아니지 아이고 근실수 하셨네 아 진짜 이거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돼 아 응 번지 안 당할 거야 베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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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mb한 pięAnd легко 베란다 아 베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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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따라가다 죽었네 야 왼쪽 포브 왼쪽 포브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지 베란다 이씨 자리 온다 자리야 자포가 온다 자포가 온다 진짜 에코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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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안 돼? 노인형 루시오 빼자 안되겠다 노인형 루시오 정매출도 과 이거 나죠? 노인형 루시오 노인형 루시오 노인형 루시오 노인형 루시오 노인형 루시오 아아... 아 어어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아... 진짜노... 아... 아니에요 포거님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